두변 나이가... 아빠 갓 아빠 갓 전투 장비 몸밖 불 끈기 흘려보내기 몸밖 불 끈기 흘려보내기 우주 최강 디펙터를 보고 왔더니 처리가 너무 약해 보이는데 심장은 잡을 수 있겠죠? 그... 몇 번째 우주입니까? 그... 우주는 넓으니까 디펙터가 가능한 우주도 있을거야 야 인바... 미친...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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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르륵 양루 최면 도로킥 도로롱 최채다 최채다... 최채 그램 린 좀 빡센데 최채 그램 린 좀 빡센데 빡세지만 잡아줘 최채 무쇠의 심장 음... 정으로 자신은 미친 상점 주인을 배려했으나 그는 무정입니다 아니 어퍼 여기 있을 것 같으면 딴 거 샀지 아이 참네 저거 없고 안 샀으면 안 나왔음 크크크 권텀 포션 먹었어 했나 안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거 여기서 안 먹을 거면 너 언제 먹을 거야 대체 이런 안 돌아 했다가 수비 바뀌면 기사회생으로 안타잖아 헉 난난기 몸바 끝구 아니 몸바 필요 없어 오롭킥 있잖아 전에 드롭킥 사줬잖니 그거 써 왕타 겁나 약해 기어코 육댐을 떠받는구나 파괴는 너무 위험해 완타 8댐 파격이 육댐이고 완타가 8댐이면 완벽이란 뜻 해볼까 파괴는 너무 위험해 파괴는 정말 위험해 파괴는 나라 파괴는 더 위험해 으 으 으 으 으 아니 으 으 으 으 으 으 버렸 으 아니 보셨닷 파열 이 분 왜 보숨을 안 드셨나요 홀 맨들 맨들 한 돌 오 오 순무 진화 돌 돌 엠 이제 에듬의 퐁 에듬의 퐁 그래 두 장 써 싹 아 스순 그런 스순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맛이지 꿀 버퍼는 강화해야겠지 그래도 그 다음은 삽질 좀 하고 꿀 뿜기 드가자 몸박필원 몸박필원 저런 쓰레기 카드를 짚지 않아야 합니다 난관 아유 어떻게 해 아유 미쳐버린 것인가 근데 이거 저거네 향로네 향로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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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나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게임 개발에 돈을 넣었다면 수리가 잘 났을텐데 켈리 떠냐 불을 내 붕괴 진짜 손 안대고 코프네 몸박을 안집으셨다구요 여기 몸박불이 있습니다 흠 그런다고 내가 집을 것 같나 물론이지 순수 능수 슬더스는 1200만 카피를 팔았으므로 700원 게임을 900원에 팔았다면 개발자는 24억원을 더 벌게 된다 슬더스 개발이 팔렸네 노가리 수도 이제 먹을거 없는데 아 이스크림 그 또라이크 또빌딩 게임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었구만 슬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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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잘못했네 도라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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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주력 다 어디감 버그웨이 인거 같은데? 내 체력 갑자기 없어졌는데? 어퍼 도장 나라님의 밑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저거 이거? 저거 이거? 네네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저 어포세트 미쳤나 진짜 미쳤습니까 휴먼 아 자야되잖아 아 아오 포만둘 아유 됐다 쓰레기임 하루이틀하나 슬 더 슬 원데이투데이 하십니까 휴먼 당신이 원하는 카드 맨 밑에 이다 불만이서 옥상으로 와라 제물 아끼다가 결국 육댐 처맞았네 첨탑 좋아 무감각 없으니까 방어도 딸리네 어둠의 봉하나더 아니면 전투장비 이광기 유물 나중에 두는 유물 싹 이 정도 체력은 펜터로 채울 수 있고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좀 살살 할걸 자 스택 정도면 되겠지 랜덤 패턴도 좀 있어서 애매하단 말이야 재불림 재불림 아이고 왜 안나옴 재불림 진화 플러스 면 좀 더 좋았을텐데 향로 오스택 무감각이 읍선 오니까 방어도가 잘 안쌓이는데 그래도 민트 푸션 먹으면 어떻게 될란가 신성이다 신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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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속체외 사혈같은거 있으면 좋을텐데 무감각이 있었으면 이게 다 방어돈데 발사력 무감 주워 빨리 무감각 아니 무감각 무감각각 쓰순 아 왜 좀 아 나 아이씨 그래도 이기겠지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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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다 필요 없네 그냥. 삽 담뱃대 1막 보수유물 왜 없나요. 쓰릉 와 2700섬 3000점을 넘지 못한 범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